포털 다음이 23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4일부터 전체 언론사와 콘텐츠 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6개월 만에 검색의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본 설정을 바꾼 것입니다.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포인트 더 높았고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뉴스 보기를 클릭한 이용자의 비율이 전체 뉴스 보기 대비 95.6%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설정값을 유지하려는 이용자의 수요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뉴스 검색 시 전체 언론사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기본값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의 검색 언론사가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보한 권리를 사실상 모두 무효화하는 조치라며 카카오의 돌을 넘은 갑질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지난 8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사들만 따로 볼 수 있는 검색 옵션 기능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기본 설정 자체는 전체 언론사로 돼 있습니다. 메일 TV 뉴스입니다.